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26살까지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.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? 라는 현타가 온 거죠.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1억 모으기가 제 목표였는데요. 현재 2년 만에 28살에 1억을 모으게 됐습니다. 이 세 글자를 제 소비에 적용시키면서부터 제 소비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바로 뭐냐면 틈만 나면 뭐하세요? 도심 속 루프탑에서 나만의 취향을 찾아보세요. 안녕하세요. 짠아! 안녕하세요.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. 저는 극강의 욜로족에서 극강의 짠순이가 된 20대 청년인데요. 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26살까지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. 절약이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별로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돈은 쓰는 거지 모은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. 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. 평일에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도 뭐 좀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싫어가지고 주말에는 정말 미친 듯이 나가 놀았습니다. 저만 그런 거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카드 돌려막기와 리볼빙이 취미였어요. 늘 월급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문득 26살에 큰 현타가 찾아왔어요.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? 라는 현타가 온 거죠. 왜 이런 현타가 왔냐면 저는 서른이 되면 약간 어른스러운 나이잖아요. 이 서른이라는 나이가. 그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집과 차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. 근데 26, 딱 4년 남은 그 시점에 집과 차는 개뿌리, 소뿌리, 월세와 전세 차이도 모르는 금융 문맹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집조차도 제 집이 아닌 부모님 집이었고 정말 좀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즐겨하던 그 욜로라는 안대를 딱 벗고 보니까 정말 제 현실이 눈앞에 보인 거죠. 그때는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. 하루하루 되게 우울하게 살았고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겠다. 진짜 노답이다. 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우울하게 보냈는데 사실 그런 시간마저도 제 현타를 해결해주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스쳤습니다. 바로 돈 목표예요.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.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, 좋은 직장 가라 이런 식으로 공부 목표, 취업 목표는 세우는데 왜 한 번도 돈 목표는 안 세웠을까? 이게 의문인 거예요.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한 번도 자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죠.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야, 돈돈돈 거리지 마 라는 말만 하고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? 막 이런 다양한 의문이 들었는데 저는 막 대단한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요. 그저 정말 죽어가는 내 통장을 살릴 방법만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첫 돈 목표를 그때 세웠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을 모아보자 라는 돈 목표였습니다. 제가 앞에서 저는 정말 극강의 율로족이었습니다.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. 제 율로족 시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 연쇄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? 제가 한때 좀 잘나가는 연쇄 소비범이었는데요. 30만 원어치의 네일아트 회원권, 손톱 꾸미는 거 그 회원권을 이제 등록을 하고 5주에 한 번씩 네일아트 디자인을 바꿨습니다.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네일아트 디자인을 하니까 손가락이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레이어드를 할 반지를 여러 개를 삽니다. 그러니까 또 손목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손목 시계도 삽니다.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. 이 네일아트 디자인과 어울리는 옷을 사러 갑니다. 이게 좀 약간 매칭이 되게끔 근데 이렇게 꾸몄는데 집에 있으면 억울하잖아요. 저는 거울하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꾸민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나가 놀았습니다.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또 나가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야 내가 살게 이러면서 또 카드를 긁어대고 그런 거죠. 그리고 또 술에 취했으니까 야 의리 의리 이러면서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또 다음 만남에서 입을 그 옷을 골라요. 진짜 끝이 없죠. 그런 모임에 나가다 보면요. 어쩜 그렇게 명품들이 많은지 그런 모임만 나갔다 오면 20대가 쓰기 좋은 명품백 20대가 신기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명품백을 사기엔 제 월급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50만원짜리 크로마츠 반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은 50만원이라고 하면 절대 쳐다도 안 볼 건데 그때는 주세요 라고 하고 바로 끼고 또 그걸 온갖 각도로 다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. 그럼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을 달잖아요. 야 개쩐다. 야 힙하다.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뿌듯해가지고 또 쇼핑을 합니다. 이렇게 연쇄 소비범이던 정말 극강의 욜로족이었던 제가 어떻게 짠테크를 시작하고 돈을 모으고 또 재테크를 할 수 있었을까요? 저도 처음에 돈 모을 거야. 이제 소비 끝. 이렇게 한 번에 끊어냈을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이 세 글자를 제 소비에 적용시키면서부터 제 소비 패턴이 제 소비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바로 뭐냐면 왜 샀어? 라는 질문입니다. 이 왜 샀어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. 남이 나한테 야 그거 왜 샀어? 라고 하면 니가 뭔데?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. 근데 이거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. 이거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어? 이 소비가 정말 합당한 소비였나? 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끊기 어려웠던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옷과 화장품이었어요. 그 중에 이제 화장품은 세일을 자주 하잖아요. 그래서 세일 붙어있으면 막 이렇게 침 울리면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화장품을 잔뜩 사면 그걸 이제 화장대에 진열해놓고 이렇게 로고 보이게 딱 해놓는 것만 해도 배가 불렀거든요. 근데 이제 재테크를 다짐하고 어느 날에 섀도우랑 아이라이너를 잔뜩 사고 딱 놨는데 약간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 왜 샀어? 약간 좀 쭈글쭈글 거리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. 이 색은 없었어. 근데 통장 요정이 지지 않고 받아치죠. 솔직히 봐봐. 연한 브라운, 조금 진한 브라운, 펄 있는 브라운 네가 봐도 다 똑같잖아. 왜 이렇게 눈화장에 집착해? 라고 물어봤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. 눈이 커 보여야 예뻐 보이잖아. 근데 이 대답을 하는데 어느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딱 스치더라고요. 제가 15살 때 저를 좀 자주 놀리던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요. 그 오빠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. 야, 진아 나는 너랑 고급 아파트에 사느니 김태희랑 반지하에 살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남자 만나려면 얼굴을 갈아엎던지 아니면 돈을 진짜 많이 벌어는 알았지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김태희 배우님은 무슨 죄인가 싶은데요.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말이 좀 상처가 됐나 봐요.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오빠가 아닌 저를 꾸짖었습니다. 야, 여기서 지금 울면 분위기 완전 깨지거든? 야, 울지마 울지마. 빨리 하품하는 척해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하품하는 척을 하면서 아, 뭐래?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저는 그날부터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10년이 지나고 제 눈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라이너와 그 섀도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10년 전에 나에게 즉, 15살의 나에게 그리고 10년 동안 그 상처를 품고 산 나에게 필요한 건 눈이 커 보일 수 있는 이 화장품들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하게 저는 그날 이후부터 화장품에 대한 애착이 뚝 떨어졌습니다. 그날의 경험이 저한테 준 교훈은 정말 많은데요. 크게는 두 가지예요. 소비가 잠깐의 자신감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자존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. 그리고 물건의 필요 여부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나의 감정 상태이다. 기뻐서 사고 우울해서 사고 막 또 불안해서 사고 우리는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수많은 감정들을 소비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 그렇게 20대 절반을 보내다가 이 왜 샀어? 라는 질문을 통해서 소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난주에 산 그 물건 왜 사셨나요? 이렇게 단지 돈 목표만 세웠을 뿐인데 저의 소비 가치관이 달라진 뿐더러 제 자존감까지 채워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절약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재테크 시작하기 전에 욜로족일 때는 이 절약이라는 게 되게 궁상 맞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아끼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. 저는 이제 소비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 소비 통제 능력이 완전 만렙이 돼가지고요. 그냥 웬만한 물건을 봐도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. 옛날 같으면 어, 이쁜 애 사야지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어,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숭 지나치거든요. 어,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5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5만 원을 번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런 저에게 누군가는 아, 정신 생리 진짜 최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티끌 모아, 티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.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티끌을 모아본 사람만이 태산을 굴릴 수 있다. 제가 어, 그 소비 통제 능력이 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 가장 도움됐던 게 바로 생필품의 기준을 높이는 건데요.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이 생필품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. 실제로 제가 이제 마트에 가다가 이 머리 브러쉬 해주는 샴푸할 때 이렇게 두피 마사지하는 두피 마사지기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,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막았어요. 어, 나 생필품 기준 높여야 되지? 이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.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? 어, 사실 이 질문만 해도 웬만한 지름신은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요. 사실 어, 좋지 않을까? 필요한 물건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두피가 시원하면 뭐 두피도 건강해지고 머릿길도 좋아지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. 질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? 아, 이건 조금 대답하기 애매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질리는 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. 미래의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. 근데 그러기엔 과거의 내 행적들을 보니 어, 좀 질릴 것 같은 거죠. 우리가 옷장을 열었을 때 진짜 옷이 많은데 옷이 없잖아요. 전 예전에 이게 진짜 옷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질린 옷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러닝머신, 실내 사이클도 정말 질리지 않았다면 빨래 건조대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,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여기서 탈락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했다?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. 아파트 1평값을 할까? 이게 바로 그 잽잽 라이트 훅인데요. 사실 이거에서 정말 모든 물건이 탈락이 됐어요. 여러분 제가 사는 용인만 해도요. 아파트 1평값이 천만 원이 넘어가고 서울은 몇 천만 원, 억대도 있죠. 근데 내가 그렇게 사놓고 안 써서 이렇게 한쪽에 쳐박아두는 그 공간이 1평이 뭐예요? 진짜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걔네가 나한테 월세나 어떤 전세 보증금을 주냐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을 두 번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사느라 쓰고 또 질려서 그걸 한쪽에 놓으면 그 공간값을 하느라 사고.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소비 통과의 기준이 높아져서 제가 여태까지 해놨던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더 키우는 걸로 그걸 바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진짜 많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있는 물건을 잘 쓰면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. 왜 저러고 사냐? 정말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. 그렇게까지 살지 말아라. 그리고 아낄 시간에 더 벌 고민을 해라. 뭐 이런 댓글도 좀 많았어요. 근데 여러분 저의 짠테크는 단순히 절약 저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소비를 통제하고 그 통제에서 돈을 모으고 또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됐어요. 최고의 재테크는 내 몸값을 올리는 거다.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덜 쓰기라는 과정 없이 바로 더 벌기로 갔으면 그래서 뭐 해야 돼?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돼? 유튜브 해야 돼? 인스타그램 해야 돼? 막 이러다가 아 진짜 못 해먹겠다. 이러고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덜 쓰기 안에서 정말 계속 예산을 짜면서 그 예산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매일 가계부를 쓰고 또 계속 그 재무 목표를 체크하면서 또 소비 통제 능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했잖아요. 저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.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겠다. 이 확신과 자신감은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 성공해본 사람들이 정말 여태까지 못 느꼈던 그런 막 자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 역시 이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더벌기 스텝으로 넘어가니까요. 웬만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1억 모으기가 제 목표였는데요. 현재 2년 만에 28살에 1억을 모으게 됐습니다. 저는 이 덜 쓰기와 더벌기의 콜라보가 정말 덜 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벌기가 잘 됐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돈 목표는요. 단순히 돈만 목표로 삼는 게 아니에요. 더 이상 막 돈 뒤에서 막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앞에 딱 서서 이 돈을 좀 지휘해 보자는 거거든요.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돈 앞에 서서 돈을 지휘할 수 있더라고요. 소비 통제권을 갖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돼서 이 재테크라는 멀게만 느껴지는 계단에 정말 한 스텝을 밟아보는 거 이것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? 왜 샀어? 라는 이 질문으로 상처받았던 15살에 저를 만났듯이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을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돈 목표인 나만의 인생 경제 시나리오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짠 러뷰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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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